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할 수 있는 영화들을 영화의 행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극장에 와서 영화의 행복의 나라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주의 극단에 조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화의 행복의 나라가 좋다. 이런 말씀은 주제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정보기장 김영일 영업을 맡은 유성주입니다. 이 시간의 공간에서 저희 행복의 나라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아련하고 먹먹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저희 영화 얘기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주견분들께도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저희만 선택하는데 아주 큰 힘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학생도 하고 싶고 그러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녁만 보면 개인 퇴근을 주시면 하나하나 갚으려는 시간을 갚으러 가겠습니다. 아까 3마일 내에 우선 조종욱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항상 이런 선배님과 함께 했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무대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포중한 선배님 여러분과 함께 했음을 오래오래 기원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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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떡하자 네 저희가 저렇게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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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학생이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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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님도 뭔 기술 시험이라기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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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join